세 글자 지수님이죠? 어? 이산화탄소? 아닌데? 쿤? 카운터? 일보? 컨츄리? 아 도시! 코트디부아르? 아니요 코트디부아르가 뭐야? 어디에요? 컨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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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그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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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글씨 갖다가 장난하는거 크로스컨츄리? 크로스컨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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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이래요? 발음은 컨츄리인데 크로스컨트 아니야? 아! 아! 컨츄리인데 네! 잘 먹었습니다 옥냥님! 아! 진짜 입으로 다 망하네! 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제대로 제대로 그릴게요 음! 기영이 기영이 초사이언 초기영이야 얘 가아라! 에? 혹하게? 아니? 키로스 짱? 아니? 네 글자 얘 가아라! 그리고 네... 명패 에? 명태요? 명태요? 명패 명패 명패? 뭐야? 아! 아니구나 어... 몰라요 이거? 어어 너무 어려운데? 가아라 명패가 뭐예요? 가아라 나루토잖아요 가아라가 꼰대 가아라가 꼰대야 꼰대 꼰대명패 아니? 꼰대고 막.. 막 시켜 아! 어이 어이 야 나루토 물떠와라 뭐지?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야 사스케! 야 야 사스케 이것 좀 해! 너 왜 그때까지 안 해놨어? 갑질의 신 아니 아니 그러면 알려드릴께요 여기 뒤에 두 글자만 여... 하하하하 홍냥이 있어! 홍냥이 있어! 무슨소리 하는거예요 여기 여기 뒤에가 사장이에요 사장 하하하하 뭐래? 아! 왜 있다! 뭐야 아 맞추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장이 물떠오라 그래? 사장이 물떠오라 그러죠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걸 시키겠지 하하하하 아 역시 맞추시네 이결 어? 아니 저희들이 커피맨 타오라고 이해를 한거예요 이따가자 저 문이야 토.. 토란? 토란 맛있지 토란이 유명한데는 아 토르비온? 아 토르비온? 두어프 아 아니구만 두어프? 옹냥이? 토르비온 직장? 어! 아! 기 기 기 기 기계 기계공? 기계.. 기계사? 대장구 대장판 비쌉니다 형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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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기차 비쌉니다 하하하하 아 뭐지? 뭐야 아 재.. 재찰소? 재련소? 어린지? 쇠를.. 쇠를.. 어구어치 아니야 어구어치? 아아아아 아아 어구야 용광로 아아 형기찬 좋아하는데 재련소 쯔 재련소 맞는 말이네 아 이건 진짜 쉽다 뭐에요 이건 진짜 쉬워요 한 글자? 한 글자? 몇 글자에요? 아 잠시만요 어 어 야 아바투르 아닌가? 어? 촉수 늦었어요 크툰 크툰 뭐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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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기 어떻게 저기 어떻게 맥주 아니 저기 어떻게 맥주인데 아니 내 통화 솔직히 말할 때 내 통화중이죠 아니예요 뭐 내 통화중 마일론 아니 침을 저기 어떻게 맥주 와 아 뭐야 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힌트로 드릴게요 힌트로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대머리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거 미치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대머리를 아 저 책이 못집니다 몇글자에요 몇글자 두글자에요 투표권 없는 사람들의 필수품 투표권 없는 사람들의 필수품? 인주 아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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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두피하는거 네 야 막기 막고 대머리 오오오오 하하 진짜야 야 모몽이가 좋아하지 모몽을 안고 진짜였어 와아아아 와아아아 소름돋는다 와아 소름돋았어 진짜 지순이 1등이야 지순이 1등이야 이거 뭐야 아파트 구동산 전세 전세 전세권 알파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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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돌 이세돌 아 개개개개 커제 커제짱 뭐지? 어 진짠가봐 진짠가봐 바둑은 맞아 바둑의 미래의 서밋 아아아아 바둑돌 아니 너무 와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었나봐 바둑돌이라니 내가 치면서도 아닐줄 알았어 아하 난 지금도 아닌거 같애 아니 너무 1차원적이네 난 지금도 아닌거 같애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었대 아 저 제대로 합니다 옥냥티콘 옥냥티콘에 여기 강남이에요 아버지 네 강남 한번 좀 이상해 이상한던데 어떻게 See 여기가 내 건물이고 건물주 see 세 명 더 주로 해 YA 아니 아니아니 아 이거 다 떠먹여 줬는데 키가 엄청 커요 진짜 끼가 키가 이만 할 걸? 실제로보면? 네? 오오.. 강남이랑 무상한이 지금? 아.. 하승진? 아니? 하하하하 오 나 승진이 알아! 승진이랑 친할수도 있어요! 승진이랑 친할수도 있어! 농부선수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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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stellen Mann n i 하하 .. 하 유격? 뭐야 잔디구장? 연병장? 연병장? 연병 뭐야 저게 뭐가 무서워 스쿨데이즈 뭐지? 내가 여기 짱이다 학교짱 아 내가 여기 짱이다? 일리단 학교 짱이야 학교 짱이야 아 잠깐만 내가 여기 짱이다? 학교에 짱? 장 아 다 맞췄는데 학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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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그렇게 아 다 맞췄는데 진짜 나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는걸까 쓸데없이 와 돌치야 학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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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다이어 벤다이어 그렘 어? 스탑? 아 베로나 그만 롯데 도토판 도통질서 농말 있으시겠던데 저거 왠쪽꺼? 하하하하 저거 그거잖아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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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골지잖아 근데 저거 뭐지? 사람인데?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야 뻥 치지마아 으하하하하하 치치치 크흐 에바 쇼바 에바 쇼바 노바라 진짜 와 에바 쇼바 노바라 저기 어떻게 저기 으하하하하하 우와 와 진짜 어쩌군요 에바 쇼바 에바 쇼바 우와 뭐니? 뭐니? 악년이 미대생이라고요? 그 악년이 미대생이라 이거죠 악년이 미대생이라고요? 네 유학파요 심지어 해외 유학파요 아니 유학파라고 하잖아요 유학파요 거기다가? 어학연수로 잠깐 갔다온거에요 르부르 르부르 장부르주 그런거 으하하하하하 도란데 피카소랑 피카소랑 사진 찍어봤데요 미쳤네 신자유주의 어 자유주의 아니아니아니 자유주의? 그거 걘데? 케인즈 하이에크 케인즈 아니에요? 뭐지? 뭐 초빙게임즈 너무 어렵지않죠 그런거 안나와 감사합니다 롯 롯 로 롯 롯데 2대5 롯데 2대5 롯데.. 월드? 롯데월드? 롯데월드? 롯데월드면 그게 손 그렇게 손 세 글자 맞아요? 아맞죠 롯데월드면 문어 문어 너무 깊게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롯데월드가 왜 놓지? 칙크홀? 랩랩 와... 저걸 어떻게 아냐? 와, 대단해! 어? 네 글자? 툴립? 저게 퍼티! 저거는... 막대사탕! 장미사탕! 야, 중국들 잘 안했구나. 블랙벌인데?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 아, 씨! 오, 정말? 잉글랜드! 아, 마! 아, 나 봐준 줄 알았어. 아... 진짜 엄청 했다, 진짜. 와, 말도 안 돼. 최대한 지수 입장에서 생각했다. 아, 잠깐만요. 콩콩홀이란 말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 이거 너무 쉬운데? 어, 진짜? 뭐야? 하다 먹어야지? 이거예요. 내가 다녔다. 왜.. 홍실이랑 비슷해! 엉... 오, 어어어어어어어엇이! 오, 저거 아?, 아, 참... 야, 저게 핏줄이야! 그래, 비슷하죠, 비슷하죠. 오, 그치? 어, 그게 추상주의라는 거예요. 추상주의요? 추상이요? 추상주의 와... 고인놀 마스터네 진짜 몸속에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박수현씨가 MC였죠? 박수현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야한? 야한? 운동? 세상에서 가장 야한 운동? 육은 뭐야? 세상에서 가장 야한 운동? 땡땡땡 운동? 피스톤 으악! 으악! 상상도 못했다 아 역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시네 어? 아 이게 아 잘 돌아가셔요 우와 상상도 못했어 수위 조저버렸어요 아 설마 설마했어 하하하하 저거 뭐야 몇 글자에요? 잠시만요 아 미대생 뭐야 4글자? 마치피추 3.5글자에요? 3.5글자 어 저거 그 글자야 분권 끈까? 아 저거 분권인데 월화천충? 땡땡땡땡땡땡 펀치 땡땡땡땡땡땡땡 펀치? 땡땡땡땡땡 펀치? 땡땡땡땡 펀치? 10단 콤보 아 뭐지? 아! 스크류 허어! 도냥이네 허리케인이야! 아 도냥이네 허리케인이었다 허리케인 펀치! 아 그래도 이틱이네 허리케인 펀치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계yttД strange 여러분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oder ㄱ 20 네 글자 40 4 글자 뭐 GallIt 저게 뭐야? 우리나라다. 아니, 사람이잖아. 아, 우리나라. 아, 사람이구나. 어? 잘생겼는데? 어? 꼬물머리? 아, 저 송태스! 아, 미쳤어, 진짜!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진짜. 아, 빠른데. 아니, 저걸 어떻게 꼬슬거리라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저걸 어떻게 맞추지? 저걸 어떻게 맞추지? 정상인인데. 아니, 지금 여기, 여기서. 저거 또 허리케인 포즈 아니야? 선생님. 일단 질러보자. 허리케인 아니면 해리케인? 아, 누구지? 아, 누구지? 당연히. 물국사? 저 물국사 그건데. 4대 신상. 징기스칸? 아, 나지보. 부두술. 아닌가? 뭐야? 뭐야, 저게 뭐야? 망시와 모루? 아더왕? 아닌데? 몇 글자에요? 아, 맞아. 글자수. 딱! 딱! 아악! 에? 뭐야? 숫, 숫, 숫. 저게 왜 숫이에요? 저기 캠프, 저거 그잖아요. 캠핑?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어떻게 맞추는거야? 어떻게 맞추는거야? 아니, 어떻게 맞추는거야? 저거 숫이라고 어떻게 알지? 한글자라고 말씀하셨잖아, 한글자. 아, 이거 구, 이거 약간, 약간 군필자한테 유리한게. 어? 군필자한테 유리한거에요? 어? 군필자한테 유리한거에요? 군수잠교. 뭐야? 두개의 정전인, 싱, 상, 나 이거 맞추래. 내 자존심을 걸고 맞춰야지. 내 자존심을 걸고 맞춰야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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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맞, 짝, 잠깐만, 생, 생, 가득? 생, 생, 가득이 뭐지? 월일 게 없었던건데? 월일 게 없었던 건데? 월일 게 없었던건데? 생가, 생,德? 아? 보게 없었냐? 아, 복, 잠깐만 전투 음료 전투 음료 전투 음료 아니에요? 각계 음료 훈련 음료 유격 음료 델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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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잘했어! 잘했어, 나! 파라모티가 약간... 아, 과즙올려 가지고 싶어. 과즙올려 가지고 싶어. 이오스... 이오스... 그니까 옥냥이 못 맞추는 이유는 알았어. 이오스에 너무 맞았어. 똥꼬리 한 번 보면 히어시라 그러고, 네모나는 거 확실수 없네. 정상적인 사고예요! 정상적인 사고라고요! 뇌 안에 시공이 있어, 지금 벌써. 맞추기 힘들면 안 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3점슛! 와, 미쳤다! 저게 왜 눈부공이야? 처음에 똥그라미 그러잖아. 처음에 똥그라미 그러시면 똥그라미. 눈치 빠르네. 와... 저 보이시죠? 저 지금 접시 있고, 눈, 팔 다 있고, 뒤에 칼 있는 거. 저 괜히 마스터가 아니고. 소감물이에요. 너무 썩었다. 할 거면 쪼킹 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하하하.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하하 씨예요! 쎄! 쎄! 이거는... 히오스! 히오스는 아닙니다. 이거 해먹! 이거, 이건 해먹! 해먹? 해먹이고, 쎄! 이러면서 책 읽고 있어요. 해먹이 뭐야? 해먹! 나무에 거는 거 있잖아요. 천으로 된 침대 천으로 된 침대 이렇게 아 뭐지? 근데 부모님이 하하씨한테 말했어요 오 야! 하하야! 너 되게 여유롭다 한가하니? 요즘 일 없니? 한가이 뭐야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어 야 하하야! 융두옥정씨가 융두옥정씨가 야 하하야! 너가 한가하다 아이가? 엄마 쎄! 아니 맞추시잖아요 뭐냐 고장님! 그런거 누가 알아주셨어요? 잘 아시네 잘 아시네 맞춰놓고 보람이 안 느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뭐지? 음... 어! 쥐네 어! 족차비! 행복한 세상에 중차비 행...행... 세...족... 아 아닌데 네글자인데 어... 뭐지? 어! 쥐떼다! 2코스트! 아닌데? 하하하하 아... 뭐지? 사람들이 시공 안해야겠대 저렇게 된다고 아... 트리츠 미뤄전 조심스럽게 쳐봐야겠다 이명박? 하하 하하하하 저... 아닌데? 네 저 정치적 사상은 네... 옥냥님의 의견임을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와아! 야! 똑바로 가!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콩쥐팟쥐였습니다! 그럴듯해 그럴듯해 저게 왜 콩쥐팟쥐에요? 콩그리고, 뒤크리고, 팥그리고, 뒤크리고 콩쥐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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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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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두글자 저건 뭐야? 너 무슨 기술이야 날라차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라고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라고? 탁림 마왕 조척피치 빛다리 템닏조직 영문젠피치 나이테린 조직 진짜 아 맞춰버렸구만 아.. 세상에 아니.. 세상에 진짜 아니.. 세상에 진짜 아 이거 죄송한데 개꿀잼 몰카입니까? 아 이거 죄송한데 개꿀잼 몰카입니까? 지금 저? 아니 지금 저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꿀잼 몰카 아닙니까? 개꿀잼 몰카 네 그쵸 개꿀잼 하아.. 이제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게 뭐야 아 대안항공 아아..C 아니 아니 목량기분이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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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 아아 그거 그거 참다랑어 아닌데 참다랑어 아 저거 그거잖아 날치 근데.. 뭐야? 뭘 말한다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야? 폴스타트 아닌데? 물고기들의 리더 어린 물고기들의 리더 그래? 치어리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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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켰어! 말을 하지마 아! 아! 오! 옹냥님! 옹냥님! 빨래칠라 뒤에 이상한거 붙여놨 갑자기 말을 안하세요 옹냥이 이비통 개짱 이미 죽은 시골으로 와입니다 아! 미치겠다! 왜 자꾸 아! 난 몰랐는데 전혀 나도 몰랐는데 아! 자! 눈뜸자 아! 감사합니다 자! 아! 야! 자우림! 답이 뭐야? 답이 뭐였어? 자우림! 자우림! 야 지수님 레벨업 D- 저게 왜 아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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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림! 아우림! 어 가운데게! 무구였구나! 아우림! 네이비! 아 저게 왜 저기야? 아 저게 그리려고 하는데 금방 금방 맞춰버리네요 안타깝게 그니까 해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어떻게 맞춰 아 나도 그런다 아 나도 막친다 진짜 아 나도 막친다 진짜 아무거나 막 걸친다 어? 아 저거 사내 치고야 아빠가 안 받은 왜 답을 항상 지키만 해 왜 한 번만 맞추기 기회 해주시면 안돼요? 아 저 한번만 맞추기 기회 해주시면 안돼요? 산적대 산적단 산적대 산적대 이거 어디서 어렵냐 백두산? 한라산? 공략님은 그런거라고요? 스킬이름 외치면서 스킬 쓰는 그런 사람이라 답을 말하면서 하는거라고요 사막전 아 공격대 와우 할때 아닌데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렬단 끝! 끝! 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 어 손가락 앞에 그냥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 맨 앞에게 뭔지 몰랐습니다 총 하하 아 똑같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략이 덕팜 드리죠 마시지 말죠 우리 마시지 말죠 아 근데 난 맞춰야겠어 하하하하하하 우리 형님은 한 명이 맞으면 저랑 동건으지요 우리 형님은 한 명이 맞으면 저랑 동건으지요 우리 형님은 한 명이 맞으면 저랑 동건으지요 네 후안은 없애겠습니다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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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자 자 뭐예요? 자 왜요? 몇 글자예요? 지금 누가 그리는거니? 악녀님 그리는거지 저 여기 우리 핑크색깔으로 그리기 아씨 사자 아 뭐지? 잠깐만 천사가 자 헉? 천사가 잔다 천사가 잔다 다 천? 희.. 세계의.. 어? 백 백색의 천사 백색 뭐야? 백색의 천사 백색의 천사 백색의 천사 백색의 천사 그 앞이 가리고 세계의 천사 세상에 하... 뭐예요, 내 악민 백자가 뭐지 않아요? 테리카나 백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거 안됐어요 백자 알 그 도자기 고려시대 고려 항아리 같은거 아 조선 백자인가? 고려, 고려청자인가? 조선 백자 아 아아 아아 오류백자 막 천자 이런거잖아 쟤이 뭐야? 아 쟤이 형 그렇게 잘 그린다 그러게 진짜 잘 그린다 아 조선시대 조선시대 와 쟤이 형 몇 반이야? 이번엔 몇 반이야? 몇 자야? 저거 뭐예요? 몇 학년 몇 반이야? 아하하 1학년 아니야? 1학년? 저거 그 새 선생님 누구 있더라? 새 박사님? 쨍쨍이네 그래 참새가 너무 크다 참새가 왜 사람처럼 말해? 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는거 같지? 하하하 아 윤무부 윤무부? 아 누구 적구나 하아 어? 맨메? 맨메 앵? 앵앵? 맨메 맨메 맨메? 쇠 쇠작 다 줬다 다 줬어요? 기? 기? 이색기 아닌데? 새를 맨메했어 새를 맨메했어 새 때려 흠 하하 어 그러네 아니 목에 걸린 게 도대체 뭐에요 도대체 아오 진짜 뭐야 목에 뭐가 걸렸어? 목에 뭐가 걸려있는데 그게 뭐예요 매 매라하니까 맨메 맨메 아니 맨에 해초리 해초리 오오오오오 털 것 같애 아 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악현이 악현이 눈치 빠르시네 아이 맨메 라고 했잖아 맨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이 사람들은 눈을 잃고 를 기가 없는당이 없죠 아 일단 던져보자 일단 던지고 시작하자 맨날 히어수로 던지고 시작하는 시내 정답이 나올때까지 어.. 생수컵? 생수컵? 비이커?? 미생컵 아 진짜로? 네 원래 비이커에요 감입공유하천 아 저거 플라톤 아 아닌데 감입공유하천 소맥천 아니야? 뭐야 저게? 아 아 왜 자꾸 눌려 이거 아 나도 꼭 할라 그랬는데 아 깜짝이야 자살했으면 아 그때 방금 했으면 좋아 쌤살 흡 흙 그렇게 맞췄다 맞췄다 아우! 맞춘 줄! 맞춘 줄! 맞춘 줄 알고 열받을 뻔했네 다시! 다시! 환경기 턴! 하아... 와... 와 진짜 어렵다 어렵다 진짜 어렵다 긴 양어 진짜 심장만 좀 터질 것 같아 심장 터질 것 같아 자면서 뭐야? 퍼즐 퍼즐 좀 봐 스킨크스 키오스 흠 저 선물이야 뭐예요? 통화하지? 무슨 종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소 같은데 소? 자리가 왜 저래? 아니야 리자드야 리자드? 아니야 저거 몬스터야 그 포켓몬 썰어브레드 네? 썰어브레드 마비누기 썰어브레드? 썰어브레드가 뭐예요? 말이요 말 집에서 키우는 말이름이에요? 썰어브레드 말? 뭐지? 염... 염주새끼같은데? 뭐... 뭐야 말 보러 어... 우리 새끼가 있어 요거 내꺼 마인드 요거 요... 요거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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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예요? 타고 있는 게 뭐예요? 썰어브레드 썰어브레드 그리고요 한국거니깐 태극기도 그려드릴게요 썰어브레드 썰어브레드 아니요 썰어브레드 썰어브레드 아... 저게 뭐였어요 제시쿨련 제시쿨련 제시쿨련이 뭐야 제시쿨련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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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알아라 어.. 어? 빅뱅 맞는데? 빅뱅 상업? 저거 시청 시청 아닌데? 빅뱅 그럼? 아니잖아 뭐야 그러면? 의식의 흐름졌다 왕비? 하! 하! 형! 뭐야 저게? 저거 뭐 입고 있는거야? 공주? 겨렐라! 으아아악! 겨울.. 마지막 문제! 빼주세요 옥냥님이 뭐야 이거 화산이야? 화눈 저거 옥냥님 얼굴 아닌데? 화둔 눈물에 반대 눈물 용언 그냥 자기 그리고싶은거 아니죠? 어차피 말없이 그리시는데? 유현진? 야구 다 줬어요 이 그림안에 모든게 다있어요 이 그림안에 모든게 다있다고요 류현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넣었어요 잘주셨네 잘주셨죠 받아먹었죠 그냥 와 부상장이다